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의기소침하다가 반짝 살아나는 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와서 어제는 코스피 2400선이 회복됐죠. 환율도 2거래일째 진정돼서 1280원대를 보였는데 지표는 갈팡질팡합니다. 미국의 내구제의 수준은 기대 이상인데 제조기업의 활동지수는 또 주춤합니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일 모레 나올 미국 개인소비지출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월말 시장 표정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담백한 현장의 소리 전하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정기요금 얼마나 오를지 결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좀 확대한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104년 만에 외체 기준으로 그 디폴트에 빠졌는데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취업난 속에서 이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어떤 직업일까요? 응시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 시험 소식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동산 소식,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일부 해제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잠깐 경제 시간에 부동산 짚어볼게요. 증시 들렀다가 지식발전소 열겠습니다. 요새 정수기 사용하는 분들 참 많은데 얼음 나오는 정수기 요거 쏠쏠하게 사용한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또 특허전쟁의 대상이라고 하네요. 왜 그런지 알아보고요. 생활발전소에서는 저도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꿀잠 못 자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잠자리가 불편하다. 침대 매트리스가 문젠가 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푹 꺼지는 현상 때문에 불평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관련 피해 사례 보상 기준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릅니까? 네, 한국전력기 어제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당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요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분기마다 연료 가격에 따라서 연료비 조정요금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높인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연료비 조정당가 인상폭을 분기별로 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씩만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 좀 세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분기 한도를 제도적으로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연간 5원 제한은 살아있는데 이를 준수해서 5원까지 올린 거고요. 이번 조정당가 조정으로 4인 강구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전기요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1535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스요금도 오른다. 이거는 미리 예정이 돼 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던 가스요금 인상인데요. 이것도 7월 1일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이었다가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서 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늘어났고요. 일반용업용 요금은 16.6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얼마나 오르냐 따져보자면 서울시 기준으로 월 3만 1,760원 이게 평균 가스비였는데요. 여기서 3만 3,980원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 변화로 월마다 2,220원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전기요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대략 1,500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2,220원 오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이 정도 늘어난다는 건데 물가 전반에는 영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4%까지 치솟았었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이번 달하고 7월과 8월 이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쓰고 있는 전기, 가스 이런 비용들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좀 깎아주는 회사들이 늘어날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인 10%, 이거 적용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이라는 거는 법인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기업에게만 10% 법인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2억 원을 초과하면 20%, 200억 원을 초과하면 22%, 이런 식으로 법인세 적용 구간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재부가 이익 규모가 2억 원보다 조금 더 큰 기업들도 최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세 과표 구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작은 회사들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제도 변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가 이번 달에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여기서 나온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3천억 원 이상 버는 기업들만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내고 있는데 최고세율 낮춘다, 이런 거는 이런 부자 기업들만 혜택 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이 2억 원 안팎의 작은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도 건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취지는 있지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비판은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릴 때 정부가 2조 원에서 4조 원 수준으로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최저세율 구간을 건드리면 2억 원 안팎의 돈벌이를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기업이 세금을 물 때 높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최저세율 구간에서는 최저세율만큼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번 세율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고 매우 큰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이 있을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가 추산되는 자료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래요. 이거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졌다. 그런데 이게 외화표시 국채의 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외화표시 국채의 이자 약 1억 달러, 그러니까 약 1,300억 원이죠. 이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당 이자의 원래 지급일은 지난달 27일이었고요. 30일간 유예기간이 적용된 상태였는데 이 기간 내에 러시아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로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가가 러시아가 돈 갚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미 국제예탁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에다가 이자 대금을 달러화와 유료화로 보내서 상환 의무를 완료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유로클리어가 개별 투자자 계좌에 입금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투자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이 제재하면서 생긴 상황인데 미국이 자국민에 대해서 러시아 재무부, 중앙은행, 국부펀드와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가 외화표시 국채에 한해서 디폴트 선언을 했다. 한 100년 만인데 중간중간에는 다른 일들도 많긴 했습니다. 이게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 근거가 뭔가요? 이게 여러 가지 금융 거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번 디폴트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보다는 상징성만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가 동결이 됐고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이미 퇴출이 된 상태라서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농식품부 소식으로 가볼까요? 농식품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을 스스로 하세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농식품부가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가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를 위해서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국내 등록된 반려견 수는 278만 마리에 달하는데요. 동물등록제 대상은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개들 중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이고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등록을 하면 과태료는 면제라고 합니다. 단속도 하나요? 네, 농식품부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공원이나 산책길 같은 데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고요.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물게 되니까 서둘러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속은 어떻게 할까요? 그 칩 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띡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주민등록증 이런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도 정확하게는. 다음에 알려주세요. 길거리에서 보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공원 산책길에 많이 데리고 다니는 주인들은 이런 거 잘 챙겨서 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친구들이 더 걱정되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떤 자격시험에 역대 최고 응시자가 몰렸다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시험인가요? 지난해 재과제빵 분야 여기에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 12만 2950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에 8만 7천명밖에 안 됐었는데 이것도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해 12만 2950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디저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대형 카페하고 프랜차이즈 등이 늘어난 데다가 재과제빵 자격 취득이 취업은 물론 창업에도 가능한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공단 관계자가 취업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도 이런 흐름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재과제빵 말고 또 인기 있는 국가 자격증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전 관련된 자격증에 관심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중대재해 관련 자격증으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설비기사, 화재 감식평가기사 이런 것들의 필기 응시자 수가 2020년 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처음 시행했던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것도 1만 4,900명이 응시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볼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규제지역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설정이 돼 있다. 뭐가 달라집니까? 규제지역의 종류가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역 지구에 지정이 되면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청약 조건까지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가장 강한데요. 주택가격 9억 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집값의 40%까지 그리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가장 강한 것이 투기과열지구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대출 규제 강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인데요. 투기과열지구보다 약간 대출을 더해주는 정도, 9억 원 이하는 50%, 그리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정도 해주는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같은 세금 측면에서나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청약 1순위 자격 같은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런 규제가 생겼다. 이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한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값 하락 지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규제 지역에 선정할 때 정량 지표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최근 석 달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투기과열지구고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보다 높아야 하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집값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집값 상승률이 훨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량 지표로 보자라고 한다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기준들을 다 검토하게 되나요? 네. 일단 정량 요건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 물량,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 보유율 같은 이런 지표들을 정량화해서 검토하고요. 이것만 정량적으로 요건에 만족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정성 요건으로 해제했을 때 주택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우려가 있는지, 투기가 성행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주정심이라고 하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정심에서 심의해서 해제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미분양 같은 것도 정량 지표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전국에 규제 지역이 얼마나 돼요? 투기과열 지구는 49곳이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구이자 조정 대상 지역이고 25개 부가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경기도의 과천이나 성남 분당, 광명, 수원,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 현재 투기과열 지구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 좀 더 많습니다. 112곳이니까요. 서울 전역 포함해서 경기도도 대부분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세종시나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이나 중국, 충북, 청주 이런 지역들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대구나 세종시 같은 곳이 특히 규제 지역 해제를 원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 부동산 상황이 어때서 그런가요? 대구는 지난해 11월 달부터 먼저 집값이 하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낙폭이 좀 커져서 누적 변동률이 3% 마이너스 3% 이상으로 점점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집값 하락률이 높습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 건설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도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역대급으로 증가해서 내년에 3만 4천호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4월 달 지표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4월 대구 미분양은 6,827가구로 1년 전에는 1,000가구가 안 되던 것이 1년 만에 지금 6,000가구 이상 증가한 겁니다.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택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가계 사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거래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세종시도 지금 지난해 7월부터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그 전년도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도시였습니다. 많이 올랐다 보니까 또 낙폭은 현재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47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해제를 해달라 이게 시장에서 거래도 좀 되게 하고 시장이 조금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경량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규제 지역 중에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지금 해당이 된다. 해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방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데요. 주정심에서는 좀 걱정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워낙에 장기간에 와 있었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 불폐다라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신뢰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즉각적으로 너무 전면 해제를 할 경우에는 다시 투심이 투기심리가 자극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핀셋 조정에 그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정성적으로 봤을 때에도 투기심리를 자극하기 어려워 보이는 특히 이제 대구 같은 지역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조차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제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는 하나는 좀 유지하는 정도로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는 남겨두는 식으로 단계적인 완화가 적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우리 동네도 좀 심상치 않아요. 서울이지만 우리 동네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데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까지 규제 해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동두천, 양주, 파주, 안산, 김포 일부 수도권 외곽 도시에서는 요건을 만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해제에 대한 요구는 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해제 요건을 갖추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규제 완화가 그 주변 지역으로 영향을 주는 이것도 역설적인 통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닥을 찢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실외에서는 벗고 다니시죠? 그런데 실내에서는 의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스크 쓰시고요. 방역수칙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 말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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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로 가볼까요? 미래세증권 비스털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주의 3대 지수가 대략 한 5에서 7%대 강한 반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된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섹터 내에서의 조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하락이 컸었던 에너지 섹터 등은 좀 반등을 보였고 오히려 반대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소프트웨어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물이 출해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대체로 시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좀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양상을 좀 보이며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증시를 읽기가 더 어려운 게 조금 올라가기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폭도 그렇게 확 떨어진다 이런 느낌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최근에 아무래도 증시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래도 이 경기 침체 가능성 완화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발표된 지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기술적인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완화된 부분이 영향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이후 6월 17일 정도까지 나스닥이 한 대략 24%쯤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던 경향이 나타났었거든요. 특히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했기 때문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사실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전환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게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누르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뭐 연론 재무장감,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여는 중재 등 정책 관련자들이 경기 침체는 아니라면서 관련 우려를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애틀란트 여는이 발표하는 이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의 제로 성장에서 0.3% 성장으로 상향 조정이 좀 되면서 이 관련된 소식이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달러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졌는데요. 일단 2분기 GDP 성장률에 이제 저희가 전망치, 예상치를 좀 먼저 봐야겠지만 이게 플러스로 발표가 된다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증시, 오늘 증시는 앞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지유주스가 지난주에 강하게 상승했던 영향 때문에 차익 실현 영향으로 좀 하락했다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GDP 나우, 우리가 이것까지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눈치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 어떤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가 그대로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둔화되는지 혹은 개선되는지 여부들에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은 결과적으로는 좀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미국의 5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를 지금 상회한 전월 대비 0.7% 증가로 발표가 됐고요. 전체 지수는 99.2에서 99.9로 개선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주목했었던 이벤트는 이 상품 소비 둔화 이벤트가 있었었기 때문에 미국의 5월 내구제 조문 지표에 대한 이목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요. 지난달 발표가 0.4% 상승이었는데 이것보다는 개선된 전월 대비 0.7%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운송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0.7% 증가로 해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일부 경감 지켜주는 이벤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6월 델러스 여는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발표됐던 마이너스 7.3보다도 더 크게 위축된 마이너스 17.7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생산지수가 18.8에서 2.3으로 위축된 가운데 신규 수주가 3.2에서 마이너스 7.3으로 발표돼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역 여는들의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빠르게 시공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움직임이라면 이번 주 발표 예정인 ISM 제조업 지수도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최근 미국의 주요 리테일 업체들이 재고 이슈를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규 수주가 빠르게 줄고 있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물가는 낮춰주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술적인 경기 침체 우려는 일부 경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여전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증시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대지수도 모두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부 코스닥이 하락 반전하는 데 혼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하락이 지난주 큰 폭 상승했다는 차익 실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어쨌든 일부 완화가 된 상황 속에서 달러,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의 오늘의 흐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에서 지금 달러 환율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9위로 굉장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원화 강세 기조가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국내 증시의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세중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음이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좀 드라겠죠?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냉장고에서 얼음 나와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집에 얼음이 있단 말이야? 좀 과장인가요? 조선시대 태조 때는 동빙고 서빙고 요 생각이 나네요. 서빙고가 먼저였죠. 서빙고 반포대교 북단에 있는 고 서빙고동에 있었던 건데 겨울에 얼음이 한강 얼음이 4촌 이상 얼으면 요걸 잘랐다가 보관했던 얼음이라는 게 그 정도로 귀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수기에서 물하고 얼음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희 얼음은 투명해요. 막 크리스탈 모양이에요.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치열한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지식발전소에서는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별리사와 함께 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전쟁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별리사님 우리 오랜만인데 대표적인 정수기 업체들이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전쟁을 벌여왔다. 이 전쟁 언제 왜 시작됐습니까? 아, 네. 그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이 같이 나오는 기능을 이제 이 A사라고 하는 회사가 2004년에 처음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5년에 이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얼음정수기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끄니까 경쟁사인 B회사에서 2012년에 살균 얼음정수기라는 제품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제 A사가 우리 특허 침해다라고 하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얼음 받고 우리 얼음은 살균도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돼서 당시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처음에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B사가 얼음 살균 정수기가 이제 침해다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관련 제품 설비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폐기하고 무려 100억 원을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었죠. 아, 이게 세군요. 일단 100억 원 받고 제품 설비까지 다 없애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송이 끝났다면 그랬답니다로 끝냈겠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B사가 반격에 나서면서 두 회사에 침한 공방이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패배한 B사. 계속 소송에 나설 수 있었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 특허 침해 소송이 벌어지면 권리자는 자기가 특허권을 갖고 있으니까 특허 침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특허 침해 주장을 받게 된 이 침해자, 침해 예정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네 특허는 무효야. 물론 심사를 통과해서 특허는 받았지만 사실은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했던 무효 사유가 사실 더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무효 심판이라는 걸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사는 당연히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해서 특허 무효 심판이라고 하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B사는 처음에 이 특허 무효 심판원에서 특허 심판원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방씩 주고받았네요. 서로 한 번씩 펀치를 주고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줬던 B사가 한 번 이겼단 말이에요. A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요. E에 대해서 한 번씩 주고받은 A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특허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면 특허권자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특허권의 어떤 권리 범위를 좀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특허 정정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B사가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대응을 해서 A사는 자신의 특허를 조금 이제 수정하는 권리 범위도 좀 좁히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재의 흠결 같은 것들을 수정하는 정정 심판을 이제 제기를 했고요. 이 정정 심판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인정이 돼버렸어요. 음 그러면 최후에는 먼저 특허를 냈던 그 회사가 이긴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송전이 정말 치열했다 이런 얘기인데 특허법원 재판부가 결국은 먼저 특허 냈던 회사에 손을 들어줬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정 심판을 통해서 이 이전에 특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이 있는데 그게 다 치유가 됐으니 그럼 이 특허는 이 지금 정정된 상태로 그대로 인정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지금 현재 침해 소송 침해를 다투는 소송은 지금 2심에 계류 중이지만 이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A사가 승리를 해서 이겨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이라고 보면 중간에 왜 검사가 그 소장을 좀 변경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만큼의 죄만 따질게요. 논란이 되는 그거는 빼고 소장 다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얘기랑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저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단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허의 권리 범위가 조금 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침해 여부도 사실은 이 조정된 권리 범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제 B사가 침해야라고 해서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특허의 내용이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정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정된 내용을 가지고 침해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돼.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변호사들끼리 싸우면서도 참 서로 징하다 할 만한 그런 사건이기는 한데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정수기 시장이 정말 치열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몇 년을 큰 돈 들여 싸울 만큼 이 시장이 크구나. 그러니까 장래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게 짐장이 되는데 그러면 두 회사 다 지금 정수기 판매도 하고 렌트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회사 간의 특허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고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배상액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사 쪽에서 좀 주장하는 거는 1심에서 특허 침해로 인정받았던 그 제품은 이미 단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종류의 제품들 그 기술을 채택한 제품은 지금 현재는 출시하고 있지 않으니 손해배상 규모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의 내용을 좀 보면 하나의 원래는 얼음을 만드는 것과 차가운 물을 만드는 냉각기를 따로따로 썼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얼음 만드는 냉각기 하나. 그다음에 차가운 물을 만드는 냉각기 하나인데 지금 이 특허의 내용은 하나의 냉각기를 가지고 얼음도 만들고 차가운 물도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품을 줄여서 효율을 높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대로 특허가 인정이 돼서 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다른 회사들은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예전처럼 냉각기를 두 개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회피 설계를 할 수는 있겠죠. 이게 보통 뭐랄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아니군요. 얼음 정수기 판매 경쟁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데 앞으로 다양한 얼음 정수기가 나온다.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사가 이긴다면 나머지는 이제 다 나눠. 우리는 이거 하나로 못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걸 하나로 만드는데 약간 다른 장치가 있어. 이렇게는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B사는 살균 기능이 있어요. UV LED로. 그런데 요즘 대부분 다 또 이 세균 살균에 관심이 많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기술 어쨌든 쓸 게 침해지만 대신 너네도 UV LED로 살균하는 거 쓰려면 우리 거 침해야 되니까 서로 그럼 바꿔서 쓰자. 네. 전문 영어로 한 번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퉁치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별리사님 갑자기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자 크로스 라이센스. 라이센스를 크로스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정수기 시장이 정말 치열하네요. 이게 그러면은 살균을 이것도 궁금한데 만약에 살균을 우리는 자외선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 이러면 이건 버전업이 돼서 또 침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특허의 권리 범위가 우리는 UV를 사용해서 살균을 한다. 이거가 만약에 특허의 내용이다고 하면 UV를 사용하지 않으면 침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특허의 세계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얼음 정수기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양한 기계의 세계.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술의 세계? 기계의 세계? 하드웨어의 세계인가요? 네. 장치 발명. 이렇게. 장치 발명.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고급스러운 단어가 많네요. 제가 아까 기계 버전업 장치의 발명. 그 과정에서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좀 지켜볼게요. 완전 재미있는데요. 별리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얘기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헌 별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용어 대전이라고 난리 났네요. 저희 고향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살균의 종류. 지금 뭐 나오고 난리 났네요. 자. 살균의 종류라 하면 오존 살균도 있고 UV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니 전국의 고수들이 지금 의견을 다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아휴 난 복잡해서 정수기 안 쓸랍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요 시장이 크긴 큰가 봅니다. 정수기 시장 저희 좀 지켜볼게요. 그런데 최근에 더워서 정수기만큼이나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잠자리에요. 매트리스가 불편해서 나는 잠을 못 잤어. 꼭 매트리스 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덥죠. 습하죠. 그런데 잠은 잘 안 오죠. 매트리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침대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데 요거 한두 푼이 아닌데 샀더니 너무 푹 꺼진다. 매트리스에 파묻혀서 나 불편해서 못 잔다.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오늘 생활발전소에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 기자님은 요즘에 잘 주무십니까? 더워서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덥기 전에도 사실은 최근에 수면장에 호소하는 분들 많은데 날씨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노다지 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밤에 나는 잘 못 잤어. 이런 분들 많은데 매트리스가 말썽이다. 이런 사례가 많은가요? 네. 생각보다 침대 매트리스 꺼짐 현상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많은데요. 오래 사용한 매트리스가 꺼지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구매하고 불과 한 달 혹은 몇 주 만에 새 제품이 내려앉았다면서 제품 하자를 주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 경기 시흥시에 사는 한 소비자는요. 지난 1월에 중학생 자녀가 쓸 침대를 구매했는데 한 3주 정도 지나고 봤더니 매트리스가 꺼져 있었다고 한 겁니다. 3주밖에 안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서 공장에 일단 AS는 맡겨보겠지만 만약에 소비자 귀책 사유라고 하면 수리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체형의 중학교 여학생이 침대가 한 달도 안 돼서 꺼졌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중학생 여학생이 침대에서 막 방방 뛰고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3주는 너무 이른 시간 같기도 한데 다른 사례도 볼까요? 네. 대구광역시에 사는 한 소비자도요. 350만 원가량의 침대 매트리스를 렌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보름도 되지 않아서 허리가 너무 뻐근하고 그래서 침대를 좀 살펴봤더니 엉덩이 쪽 부분이 꺼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품 불편 접수를 했더니 회사 규정상 3.5cm 이하로 생기는 꺼짐 현상 같은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이 경우에도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안 된다고요? 우리 집 규정은 그거랑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아마 최근에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소파도 이런 분쟁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 매트리스가 꺼지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거 한 번 사면 몇 년씩 쓰는 거잖아요. 3주, 보름 너무 짧은 시간에 꺼짐이 나타났다. 요즘 이상한데 하자를 판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인가요? 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침대 매트리스 안정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KS 기준에서는 매트리스의 내구성 시험평가 기준을 40m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매트리스에 여러 번 수직 하중을 주었을 때 40mm 이하의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은 국가가 인정한 품질 우수 제품이라는 거고요. 실제 KS 평가에서는 이거를 확인할 때 수직 하중 시험을 최대한 8만 번 정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8만 번이나 시험을 시행하고 시판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KS 평가, KS 평가하고 업체마다 기준이 약간 다른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네. 매트리스를 제조하거나 이제 렌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자체적인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부가 정한 그 KS 규정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가구 제조사는 매트리스 KS 내구성 시험 기준이 40mm를 기준으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곳은 KS 기준은 40mm이지만 우리는 고객 감동 서비스 차원에서 30mm로 내구성 기준을 두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해서 30mm, 3cm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4cm 말고 3cm로. 고객님 저희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1cm 차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트리스 렌탈 업체 같은 경우에도 35mm 이상 또 30mm 이상으로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서 다 기준이 달랐는데요. 만약에 자기들 기준보다 높이 변화가 더 크게 발생을 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무상이나 또는 유상으로 제품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매트리스 렌탈 업체 같은 경우는요. 이 mm로 꺼짐 기준을 두지 않고 매트리스 두께에 비해서 10% 이상 꺼짐이 발생할 경우에 무상 AS를 해 주고 있는데요. 예컨대 높이가 만약 22cm 매트리스라면 2.2cm 이상 꺼짐 현상이 발생해야 AS 기준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요새 비싼 매트리스 보면 이게 좀 두껍긴 하거든요. 만약에 50cm면 그럼 5cm가 꺼져야 그래야 AS 기준이 충족이 된다. 고객의 과실이랄 게 뭐가 있을까요? 누워서 자라고 해서 누운 거? 그렇죠. 하지만 업체들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업체들이 따로 정한 기준을 보면 케이스보다 기준이 엄격해요. 그렇다면 소비자들 불만은 좀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업체들도 할 말은 있겠죠. 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꺼짐 현상이라는 게 매트리스 사용 중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이게 기준치 이하로 꺼진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얼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꺼지는 현상 같은 게 발생해서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뾰족하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 횟수나 환경 또 여러 하자 원인이 다를 수가 있어서 단순히 꺼짐 정도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교환이나 무상 AS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무상 보증 기간 이내 꺼짐 현상이 하자로 판명되면 소비자는 교환이나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렌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약정 기간 내 매트리스 꺼짐 현상으로 인한 AS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업체마다 AS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얼마나 내려앉아야 내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 구입을 하면 적어도 3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한 달이네 보름이네 요즘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고 소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갑자기 쑥 들어간다. 눈높이가 안 맞을 정도로 한 달이네 문제가 생긴다. 저도 보상은 못 받았어요. 그게 혹시 너희 집에 굉장히 무거운 사람 사는 거 아니니? 라고 해서 아닌데 우리가 많이 무거운가? 그렇게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분쟁 해결 기준이 따로 없나요? 좀 답답하긴 하네요. 네. 이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요.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 품질 불량과 관련해서 만약 품질 불량이 있다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교환이나 100%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부품이나 제품 교환 또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 보증 기간 이내 품질 불량이 발생했다고 하면 교환이나 환급 또 소비자 과실로 판명이 되며 강가상각해서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일이라는 기준을 정한 게 열흘이면 사용에 큰 지장을 미치는 하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사소한 하자는 부품 교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같이 기간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또 가구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라서 보상을 또 진행하고 있고 매트리스 꺼짐 기준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나 제품 구매할 때 안내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면 권고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든 아니면 보상을 해주라고 권고한다. 이건 강제성이 없다는 뜻인데. 매트리스의 꺼짐 현상 말고도 매트리스 주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우리 살 때 몇 센치에 몇 센치 이렇게 안 사고 퀸이야 킹이야 싱글이야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주의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한국소비자원자 피해를 조정했었던 사례인데요. 판매자가 두께 10cm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한 65만 원 정도에 구매하고 봤더니 두께가 생각보다 얇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를 가지고 측정해보자 7cm였는데요. 이 판매자는 상품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이트에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반품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소비자가 피해 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요. 매트리스 같은 것들의 가구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가구의 규격 치수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판매자가 주장한 그냥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10cm가 7cm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아까도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저희는 고객 감동을 위해서 1cm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장에서 3cm 정도는 양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친 일방적인 주장 같은데.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도 매트리스 규격 치수 오차는 3cm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 기준의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제품 교환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것과 유사하게 일부 가구 업체에서 침대 사이즈를 매트리스 크기로 표시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싱글 침대를 구매를 했는데 거기 사이즈에 1200mm, 2000mm로 되어 있어서 구매를 하고 봤더니 이게 너무 이게 설치 공간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1m 20에 2m짜리를 샀다. 그런데 집에 배달을 받고 보니 안 들어갔다 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업체에서는 매트리스 크기를 기준으로 이 프레임 기준을 표시, 사이즈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인하고 봤었던 소비자 과실이라고 봤는데요. 요즘은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업체마다 침대 사이즈를 매트리스 기준으로 두기도 하고 또 침대 프레임 자체의 기준으로도 표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기 전에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오차 범위를 판매자마다 서로 다르게 표시하기 때문에 구매할 때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기자님 그게 궁금하네요. 실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오차는 허용할 수 있다고 업체들이 자체 기준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아까 5mm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 얘기는 해 주셨잖아요. 이게 사용 전에 완제품 상태이면 그냥 정확하게 센티미터 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차가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가구 제작 같은 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한 1mm, 2mm 정도의 오차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하는 수치가 있다 해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감안을 해서 나온 숫자가 5mm 정도겠죠. 배송 과정에서 좀 눌릴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해도 아까 얘기한 10cm라고 광고해놓고 7cm.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거 프레임 크기까지 합쳐서 얼마나 되느냐 이거 실측할 때 꼭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침대 얘기하니까 또 전국에 이 침대의 그 유유 속상하셨던 분들 다 오셨어요. 아휴 제가 그 유명한 침대를 2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엉덩이 처짐이 한 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아휴 속상해서 나온 참 하셨는데 엉덩이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군요. 그 부위가 쑥 꺼진다 이런 뜻인가 봐요. 매트리스 꺼짐 현상은 사람의 체중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120kg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운전 조심하십시오.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9시 오겠습니다. 발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